안녕하십니까 캠퍼스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원룸은 영진전문대학교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신축 원룸입니다 이름은 하늘체라고 하고요 하늘처럼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또 자기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신축이라서 너무나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지금 학생이 공부하는 곳이지만 방을 다 치워서 이렇게 너무나 공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앞에 바로 영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새롭고 또 세탁실이 별도로 되어 있고 베란도 공간이 별도로 빠져 있고 뒷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깔끔하고 깨끗한 공간입니다 여기 욕실도 봐 보시면 이렇게 충분하게 깨끗한 공간이 보이고 냉장고도 큰 냉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전문대학교 복현동 하늘체 원룸이었습니다 중문을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